2시간 후 너 안 죽었어? 내가 하얀 옷에 변태라 어 뭐야 야 이벤트실에서 더 강렬하다 강렬하네요 다시 한 번 더 강렬해 아 주소 크시타코 신축の新ども そこまでではなかったようだ わぁ、いい。私はあくまでも使命を果たすのみだ。 彼の霊剣使いも動き始めた。 彼の霊剣は何か腰を上げるだろう。 既にサイは投げられた。 後戻りなどできはしない。 見極めさせてもらおう。 この先に何が待つかを。 本当、 경비원 당장患者 잡아야 되는데 ラフレインとの相手や悪戦を持つけた。 おふう。 面白い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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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面白い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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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も、 トンゲームが真面白いわ。 ゲームをやってて、 楽しいわ。 あ、面白いわ。 어휴 4월 27일로 가버려 자 첫째날 아직도 이거 입고 있냐 어휴 새롭다 궁극칠 보이는 팔로우 감사합니다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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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流石にしおりはまだ寝てるか ま、昨日のうちに連絡しといたからいいだろ 何? 何? 朝飯… 아우, 너무 재밌다. 아우, 힘들어. 너무 웃었더니 힘들다. 자, 코코녹의 신사. 아우, 그래? 아우, 뭐 두 년이 잘 안 들었을까? 아우, 그런지? 너는 안 된 거라고. 何となく立ち寄りにくくなったんだよな 道場から? こんな朝っ腹から誰かいるのかよ? あいつ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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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むしろば… いるとできるのに? 脚が甘い… 腰も入っておらん 単電に力を込め もう一度じゃ はい 空棒… いや…空だったか そういやこっちにも 週一で通っているとか言ってたな うん はぁ… 久々に見たが 相変わらずとんでもないっつうか 技のキルにしろ 体のバネにしろ 高1レベルじゃねえだろ でも… 微妙に集中してないのか 本当に… コウン先輩!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コウン先輩! ココノエソスケ あのソスケやのど? すごたかゆき 久しぶりじゃのう わが孫よ まったく 用事がなければ ちっとも顔を見せぬとは ほほ 実ちゃん久しぶり いや… 一人暮らしを始めて いろいろ不慣れなことも多くてさ おお… おかしいの 風の噂では 今まで以上に 勤労に励んでおるようじゃが た… ただの噂だろただの… うん それより悪いなソラ ケイコに水をさしちまって うへっ そんなことないです うん それよりも きょう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 うん よろしくって なんの話だ? うん テスクニー パログアムタイム これって 同義か? なに? 俺はトアネーに頼まれて 神社の手伝いに うん じゃからとっとと着替えてくるがよかろう しばらく挨拶にもこぬうへ 高速違反の深夜アルバイト さぞ 少しごきがいがありそうじゃしのう ノ まさか うふふ ごめんねコーくん なにとわ コーくんのアルバイトの話が おじいちゃんにバレちゃって どうしても呼び出せって断りきれなかったの ノ 騙しやがったな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토하가 합법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아니에요, 섬계 모션도 여러분들이 너무 추억보정을 해서 그렇지 절대 훌륭한 모션이 아니였어 다만, 다만 그게 있었죠 이거는 약간 액션 RPG를 표방한 그런 게임성이고 섬의 궤적은 턴제였잖아, 솔직히 모션이 좋고 나쁘고 그거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었어 섬계는 더 그지같아, 모션 뛰는 모션도 그건데 아니, 이거 오프닝이 몇번을 나오는거에요? 이거 설마 오프닝이 장마로 나오는건가? 아, 그래요? 아, 괜찮아 또 보는 맛이 있으니까 오프닝이 꽤 괜찮잖아요 진짜 언제 섬의 기적 시리즈는 일러스트랑 똑같아질까 그랬는데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꿈인가? 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좋고 자 제 2화 괴이 그리드 그래 그리드 무섭지 내가 만나본 그리드 중에 제일 무서운 그리드는 아프리카 그리드였어 그래요 방송만 켜놔도 점유율을 100%까지 먹어버리는 저사양컴에서 정말 무서운 그리드였지 아프리카 그리드 내가 만난 최악의 빌런이었어 자 4교시 영어 사이키 고로 모리카와 토시유키 아하하하하 제정신인가? 영어 발음 소름돋네 아니 잠깐만 고루 선생님 그 발음으로 지금 그 발음으로 선생하면 어떻게 아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문법을 중요시한다고는 하지만 흐으..아아아하 하하하하다 acceptance 아 설마 아 fic.. 아니 하품을 하든 안하든 선생님한테 거릴만한 복장인데 하하하하 전형적인 학창시절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익기만은 약간 죄수없는 선생님이군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설마 이거 자 어떤 작품에서 사용된 아래의 문구를 해석하시오 It becomes an unforgettable journey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된다 unforgettable journey가 된다 아니 이거 완전 페르소나 아니야 어 그어그님 6개월 구독 감사하네 아 아 가버리아 가버리아 아니 근데 이거 이게 간노굴림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는 없어요 아기이 부키지제에라니 뭐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 지금 저녁 안 먹고 방송한다고 그래 아 맞아 근데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된다가 그걸 하네 하늘의 그적 SC 캐치프레이즈래요 자 지용인에 대해서 주인공인 코우에게는 지의 용기 상품이라는 특수한 능력치가 있습니다 지용인은 코우의 할아버지인 소스케의 가르침이며 일상생활의 행동이나 활약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 랭크가 오르며 소스케에게 보고 하여 여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 용은 던전의 스테이지 평가에 따라서 그리고 니어 게시판에 의뢰를 완료하면 상승 이벤트 중에 나타나는 선택지에서 적주란 것을 선택하면 방금 전처럼 코우의 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자 점심시간 몸 night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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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오오오오.. 잡고 잘 못 들어서 라이브 스테이지 style 자연스럽게 투어 등장 피곤해 보여요? 멀쩡해요 굳이 따지자면 더워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겁나 더워요 00531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51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창문 열어야되나? 안돼 표정보소 아 너무 덥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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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하지만 적당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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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흠 원래 이런게 다 짬뽕 아니겠습니까? 스토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다가 아니 특이점? 아우 창문 여니까 좀 낫네요 아우 창문 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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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결사 여기도 결사가 나와? 아우 창문 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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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뻔한 전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어 누가 이거 지르래요 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자 그 후 오후 수업이 끝나고 종례 시간이 되었다 반 친구들이 모두 귀가하고 오늘 또 알바가 있었기 때문에 시우리와 그 일행에게 작견 인사를 했다 내가 입혀줬지만 언제까지 쬐는 저걸 입고 있을까 정말 소름돋는다 소름돋아 좋아 이벤트들이 몇개 있네요 이것도 소름돋아 아 되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또 있으니까 노멀하게 가자 노멀하게 잠시 후 space 두 개 정말 재미있다 뭐지? 갑자기 내 집에서 놀란다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서 있는지, 없죠? 아, 안전하다고 생각해. 내가 월요일에 안 대응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이제 너가 뵈덕이 갈 때가. 그래, 나가면 이곳에 가를 수박을 할 때가. 그리고 나가면 이곳에 가면, 나는 이것은 그의 주말에 가면, 나는 어디에 가면... 나는 그리고 이곳에 가면, 어우.. 창문 좀 열어놓으니까 살 것 같다 뒤질 것 같은데 아까까지 아니 왜 이렇게 쌀쌀 맞아? 자! 보이스메일 자! 보이스메일 오케이 오케이 자! 무도장으로 한번 가보죠 클럽하우스로 가서 자세들이 왠지 들어가고 싶지가 않게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자 테라다, 마이, 스와, 아야카 아니 설마 애들 또 나중에 다 동요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인가? 부총의 테라다요? 2년생뿐이데도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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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2년 이벤트입니다 정말 2년 이벤트는 정말 2년 엔치 아 근데 이거 노멀 엔딩이랑 진엔딩이랑 둘 다 볼 수 있나요? 아닌가? 아 이게 또 진엔딩이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파고들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것만 알려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지? 진행에 따라서 아니 감히 우리 소라한테 아니 이런 아니요 아니요 고기사가 다가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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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にはまた別の機会に声を